교감신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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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작용들은 우리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아드레나렉시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동공을 확작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위험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서 싸우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들인 이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이런 교감신경 시스템이 훨씬 더 덜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감신경 시스템이 덜 민감하게 작동하는 개체들은 아마 자연계에서는 생존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물과 다른 동물들과 서로 교감을 하고 현동을 한 데는 커다란 이점을 주게 되는데요.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양이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주변에서 반 야생상태로 인간과 공존하고 있는 동물인데요. 그중에 일부 고양이들은 인간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적어서 인간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우리가 흔히 양줍이라고 하죠.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하는 인간에게 선택되어서 반려묘로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길고양이들 중에서 인간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고 공격성이 높은 개체들은 인간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과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의 차이인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길들인 이 동물들에게서 단순히 이런 호르몬과 신경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변화가 동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물들 아래쪽에 있는 동물들은 전반적으로 귀가 이렇게 처져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길들여진 동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이 색깔의 무늬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길들여진 동물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자연 야생상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바로 두개골의 길이인데요. 야생상태에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두개골이 길쭉한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 두개골의 길이가 짧아지고 보다 동글동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안 외모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여진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변화는 이미 찰스다윈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도메스티케이션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신체상의 변화는 과연 길들여짐의 과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전반적인 변화들은 어떤 동물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짧은 두개골과 동글동글한 얼굴 그 다음에 접힌 귀 그런 것들은 바로 동물들이 유년 시절에 가졌던 특징들을 뜻하는데요.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릴 때의 모습이 성장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우리가 네오타니 유형성수기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신체상의 변화와 우리 아드레날 액시스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관장하는 신경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그 여울을 가지고 그 비밀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 바로 발생 과정에서 호르몬 개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동물의 발생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드레날 액시스 아드레날 시스템을 관장하는 신경체계와 호르몬 체계는 발생 과정에서 뉴럴 크레스트 라고 하는 세포 집단에서 유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뉴럴 크레스트 집단에서 발생한 세포들은 우리의 신경체계뿐만이 아니라 뼈와 연골 그리고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직접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우가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신경계통에 나타난 변화는 신경계통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체상의 변화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흔히 귀엽다고 생각하는 외모인 동글동글하고 어려 보이는 외모가 실제로 그런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면에서 재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은여우 길들이기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공감능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설 어린왕자에서 공교롭게도 어린왕자는 여우라는 동물에게 길들이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물어보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길들여진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로부터 서로 갈라져 나오게 됐고요. 거기서 가지를 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조상 인류들 호모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베이징원인 자바원인 같은 다양한 인류들이 분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두개골이 점차 시간 연대순으로 짧아지고 동글동글해지고 어릴 때의 모습이 성장에서도 유지가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오타니 유형성숙이 나타나는 이러한 길들여진 동물들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변화를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들여진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인간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이 상호간의 공격성이 줄어들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과거의 다른 인류들과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그 크기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원시 원인들 같은 경우 집단의 크기가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리를 이루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커졌는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대략 150명 정도 되는 자연집단을 구성하고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150이라는 숫자는 흔히 던바의 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인원의 수가 150명 정도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진화 과정은 인간이 서로 간의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발달하고 서로에 대한 공격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장류라고 부르는 동물들인데요. 고릴라나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모 이 우리의 사촌들과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점인지 눈치채셨나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에겐 있지만 그들에겐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보통 이 사진들을 보시면 얘네들은 콧구멍도 되게 크고 코가 낮은 것 같아요. 얼굴에 털이 되게 많네요. 얼굴이 좀 까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 친구들을 봐도 코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고요. 얼굴에 털이 유난히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종에 따라 얼굴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은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영장류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제가 그럼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바로 정답은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홍채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흰자라고 부르는 공막의 색깔은 공통적으로 뚜렷한 흰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영장류들은 공막의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이거나 짙은 갈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독 다른 영장류와 달리 이렇게 뚜렷한 흰자를 가지게 된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눈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흰자의 존재가 어떠한 강점 어떠한 이점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흰자가 많은 눈은 눈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죠. 시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각기관인 눈은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들일수록 더욱더 좋은 시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흔히 눈이 좋다고 알려진 맹금류나 문어 같은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동공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렇게 흰자가 뚜렷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흰자가 뚜렷한 눈을 가지는 데는 그것을 상쇄하는 커다란 이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신호처럼 흰자가 뚜렷한 눈은 상대방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쉽게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 이런 눈빛 신호는 양날의 거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호랑이는 저를 주시할 겁니다. 그때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눈을 굴린다면 호랑이는 아마 제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로 도망갈지를 좀 더 쉽게 예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점을 누린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인류들이 사냥하는 장면들을 한번 회상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딘가에 매복해 있는 우리 동료가 그 다음에 사냥감을 쫓고 있는 우리 동료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어느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지 그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점을 주었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은 상호간의 의존성과 협력을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큰 이득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발달된 공감 능력은 우리 인간이 다른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없었던 다른 동물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서로에게 보이는 공격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과거의 인간이 서로를 살해한 살인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살인율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커다란 차이를 밝혀 보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사람의 사망원인 중에 상당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살인에 의해서 죽는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공감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자 우리 인간이 더 큰 사회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인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들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진화시킨 호모사피엔스는 우리에게 다양한 동물들을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커다란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의 만남이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쇄에서는 문명이 생존하고 소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인 중의 하나로 전염병을 꼽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접촉할 때 필연적으로 다른 병원체가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과거에 우리 인간들은 흑사병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천연두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들로 수많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인명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과 달리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인간은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전염병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스, 조류도감, 메르스, 에볼라, 치카 이런 대부분의 신종 전염병들이 야생동물이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야생동물의 전염병으로부터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벌이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은 이러한 위협들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 우한의 야생동물 시장입니다. 기존의 자연상태에서는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던 이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병원체들이 서로 섞여 돌연변이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개발을 통해서 서식지를 잃고 쫓겨나게 된 야생동물들은 이러한 병원체들을 다른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즉, 우리 인간이 다른 야생동물과 좀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 인간과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등장했던 다양한 동물들 한 종의 동물이 지구에 등장해서 멸종하기까지는 대략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약 30만 년 동안 다른 동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현명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 멸종해버릴지 모른다는 위협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에게 소중한 동물들을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십니다. 부기? 부기? 컴! 부기!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이렇게 부기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예전엔 포포라는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또 과학자이자 직접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수의사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와 다르게 생긴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안위에 관심을 갖는지 우리가 그들을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동물들과 함께 오래오래 동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의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연구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들 의사와 수의사 기후전문가 동물전문가 바이러스 전문가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수의사 이덕원과 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